1968년 1월부터 불어닥친 1.21 사태와 푸해불로 필압사건의 여운이 채가시지도 않은 1968년 7월 20일과 8월 24일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또다시 뒤흔들 대형공안 사건들을 연이어서 발표했습니다. 1968년 7월 20일 세상에 알려진 임자도 간첩사건은 무려 발표 시점으로부터 7년 전인 1961년부터 북에서 공작한 간첩사건으로 임자도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위치한 작은 섬이지만 6.25 한국전쟁 당시 마을 주민들 상당수가 희생을 당한 아픈 역사가 있는 곳으로 북은 6.25 한국전쟁 당시 월북했던 김수영을 간첩으로 1961년 임자도에 침투시켜 외삼촌이자 임자도 면장을 지냈던 최영도와 친동생 김수상을 포섭했고 포섭된 김수상과 최영도는 간첩 김수영과 함께 고기잡이 어선을 가장하여 얼북한 후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수개월 동안 간첩교육 등을 받았으며 정태묵 윤상수를 비롯하여 김종태 등을 지도부로 추가 포섭하여 임자도를 거점으로 북으로부터 받은 공작금 등을 바탕으로 위장기업체들을 만드는 등 북의 지령을 따르며 본격적으로 지하당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 특히 김종태는 지하당 조직 및 구성의 최적 임자로 포섭되어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대남사업 총국장 이유순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을 직접 만나고 남조선 혁명기운 조성을 위해 주변 인물들을 포섭하고 지하당을 건설할 것 합법적인 출판물을 발간하여 청년학생 지식인층에게 반미반국가 사상을 고취할 것 등의 구체적인 지령과 함께 각종 무기류 및 레이더와 라디오 수신기를 비롯하여 미화 수만 달러와 하나 수십만 원의 공작금까지 지원받은 채 다시 남한으로 침투하여 1964년 자신의 조카 김진락과 그의 동문인 김진환 이문규 등을 포섭했고 합법적인 출판물인 월간지 청맥을 창간하였으며 마침내 1965년 11월에는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 등을 중심으로 지하당 조직 통일혁명당을 창당했습니다.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 등이 통일혁명당을 창당하기 직전 임자도 출신 간첩들이 김종태 등을 포섭하여 함께 월북한 후 다시 난파되기까지가 일명 임자도 간첩 사건이며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 1968년 8월 24일에 발표한 통일혁명당 사건은 임자도 출신 간첩들에 의해 포섭된 김종태를 중심으로 김진락, 이문규 등과 통일혁명당 창당과 양대사나 조직인 민족해방전선, 조국해방전선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이들이 발간하는 월간지 청맥과 이들이 운영하는 학사주점을 거점으로 통일혁명당과 민족해방전선, 조국해방전선 등을 뿌리로 하는 각종 서클들을 조직하여 각종 시위를 비롯해 선전선동하는 등 각종 국가이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임자도 간첩사건과 통일혁명당 사건은 제1차 인혁당 사건이나 동백님 사건처럼 박정희 정권의 권력 유지와 정세반전을 위해 조작한 간첩사건이 아닌 실제로 고기잡이 배로 가장하여 백기를 따라 북과 왕래하며 북의 지령에 따라 활동을 한 임자도 출신 간첩들 김수영을 비롯한 김수상 최영도 정태묵 등과 이들에게 포섭된 김종태, 김진락, 이문규 등이 북으로부터 받은 공작금을 바탕으로 월간지 청맥과 학사주점을 운영하며 통일혁명당을 조직하여 당시 대학교 학생 시위 지도부 인사들까지 접촉한 사실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심지어 중앙정보부에 붙잡힌 이문규 등 난파 간첩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북에서 보낸 무장공작선마저 우리 군과 경이 총 14명 중 12명을 사살하고 2명을 체포하는 등 일제히 소탕한 공적까지 존재했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통일혁명당 당수 김종태 등에게 북에서는 영웅 칭호를 하사하고 훈장을 추서하며 대대적으로 추도한 것을 비롯하여 평양 전기기관차 공장을 김종태 전기기관차 공장으로 해조사범대학을 김종태 사범대학으로 계칭하는 등 명확한 실체와 이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초대형 공안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임자도 간첩사건과 통일혁명당 사건에 관련된 수백 명의 인사들 중에는 김종태나 김진락 이문규처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죄상을 인정하는 간첩들이 있는 반면에 이들과는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으나 통일혁명당이나 민족해방전선 조국해방전선 등 이들이 조직한 단체들의 존재나 북과의 연계 등은 전혀 몰랐고 이들이 참관한 합법적인 월간지 청맥이나 이들이 운영했던 학사주점을 드나들며 학문적 교류를 했을 뿐이었다고 재판 과정이나 나중에 출소한 후에도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정했던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1심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을 복역하다 1988년 전향서를 쓰고 출소한 후 강의와 출판 서와 서예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오늘날까지 각계각층 진보적 인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신영복과 김대중 정권의 대한민국 초대 여성부 장관이자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총리까지 여기만 한 명숙의 남편이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신영복과 연관되어 15년을 선고받고 13년간 복역했던 박성준을 비롯해서 통일혁명당 사건 당시 박성준과 연관되어 진력 3년을 확정받고 이미 복역까지 마쳤으나 2021년 7월 20일 재심을 통해 53년 만에 끝내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경호 등 오늘날까지도 통일혁명당 사건과 관련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하며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중앙정보부의 각종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호소하는 인사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된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확실하게 규명되어야 하는 역사적으로도 일부 논란이 존재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에 의해 붙잡힌 이문규 등 간첩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공작선까지 난파했다가 우리 군경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되었던 일명 제트작전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 의해 차형 집행된 간첩 김종태와 이문규를 대규모로 추모하며 영웅 침호 등을 내렸던 북의 행태를 비롯하여 당시 많은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드나들었던 월간지 청맥이나 학사주점이 북에서 보낸 공작금을 기반으로 운영되었다는 명백한 사실들은 당시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을 비롯해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맞서 각종 정치 사회운동을 벌였던 인사들에게까지 큰 충격을 주었고 여기에 연루된 신영복과 박성준 등이 각각 무기징역과 15년형을 선고받고 10년이 넘도록 복역한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사상 이념 논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연초부터 연이어 발생한 1.21 사태 김신조 사건과 푸에블로 필합사건에서 7월과 8월 연이어 발표된 임자도 간첩사건과 통일혁명당 사건까지 연이은 대규모 무장공비 필합사건을 비롯해 초대형 간첩사건 등을 위해서 1968년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미 불안과 혼돈이 가득했으며 이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않은 1968년 10월 30일부터 북에서 난파된 무려 120명의 무장공비들로 인해 그야말로 1968년 대한민국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북의 노골적인 적화 공작에 맞서 전시와 다름없는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악선 사건들을 초월하는 1968년 또 하나의 거대한 무장공비 사건 일명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